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은 발전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안으로 20세기나 고민해야 될 그런 3.15 부정선거 스타일의 그런 선거 부정 문제를 가지고 내홍을 겪고 내적 에너지를 소봉하는 사이에 세상은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질주하듯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이 생성행 ai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만들어졌죠. 우리는 보시는 것이 미국의 생성행 ai에서 반도체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10년 주가 주십니다. 이게 지난해 여러분들 12월 달에 120불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726불까지 올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모든 기술들을 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뭐죠 계속 여러분들 헤매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뜬금없이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경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야기 요지는 뭔가 하니까 우리끼리 먼저 치고 박고 뭡니까 선거가 어떤지 그렇게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들은 계속 쳐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 회사의 마스가지고 아직은 좀 미진하지만 amd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주가가 그렇게 많이는 안 올렸지만 한 100불 수준에서 175불까지 지금 올라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제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게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가 여러분들 인기를 끌고 어마어마한 불을 여러분들 만들어내는 뭐 이게 거품이다 거품이 아니다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논쟁의 핵심은 이 소위 생성형 ai라는 것이 도입돼가지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품들이 대부분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2023년도 8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생성형 ai품은 상당히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대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가격이 급등한 것이 여러분도 오래 안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논쟁이 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7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냐. 금세 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오늘 월드스트리트 저널의 좌측의 하단에 보니까 흥미로운 기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 기사가 그동안 이제 샌프란시스코로부터 특히 코비드가 이런 덮쳤을 때 투자자들이 많이 플로리라든 텍사 쪽으로 이동했답니다. 그런데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이유가 샌프란시스코가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벤처 신기술의 요람이니까 인력을 구하기가 쉽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그 기사 가운데 상당히 인상적인 것이 AI 붐 때문에 생성형 AI 붐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 교류가 되는 것이 전화 같은 게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사람을 직접 보고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위 기술이 생성형 AI 붐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시리콘벨을 떠났던 그런 투자자들이나 부자들이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찾아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 붐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보니까 또 그 밑에 하단에 보니까 여러분들 직접 이 생성형 AI와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칩을 가지고 사업의 업무 프로세서의 생산성 향상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CEO들이 이번에 열렸던 CIO 네트워크 그런 정상회담 서밋. 이렇게 주요 회사들의 CEO들이 참여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을 조기에 도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돈을 생성형 AI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새 시스템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투자에 상응할 정도로 생산성이 향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들의 사업의 영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가지고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그래서 다른 기사를 딱 제외하고 핵심을 한번 뽑아보니까 한 CEO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주요 사용 사례 중 일부는 헬프데스크 고객들 또는 헬프데스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직원의 생산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채용 후보자를 추적하고 그다음에 시스코가 제공하는 일부 제품의 일을 내장하는 것입니다. 시스코에 관련된 CIA와 같습니다. 또한 또 여러분들 기업의 간부는 우리는 먼저 내부 사용 사례에 사용하고 싶었고 중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객 관리 통화를 통해 직원들은 통화 중에 메모를 한 다음에 교육 일관성을 유지하는 도움이 되는 요약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요약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했습니다. 고객 관리 직원들이 95%는 이거 정말 훌륭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생산성 향상이 도움이 되고 돈벌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 업무의 생산성이 대체로 10에서 20%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고객 서비스 전문 영역의 일부 핵심 프로세스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30에서 50% 사이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잠재를 증폭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분야를 택하면 역사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생성형 ai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ai는 개발자 전체 코드 조각을 매우 효율적으로 작성하도록 도움되 꽤 능수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생성형 ai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복잡한 이야기 제외하고 딱 정리하게 되면 생성형 ai를 도입해 가지고 투자를 했더만은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돈을 버는 데 도움이 되더라.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ai 붐이 계속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오래 갈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칩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칩이. 반도체가. 가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뭐 내홍을 겪고 관계없이 세상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적응하는 자는 융성할 것이고 적응하는 데 실패한 자는 가라앉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